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불륜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소송으로 여운까지 탈탈탈 다 털리고 그도 부족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불륜 카페에 올라온 글이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 자음으로 표현하는 거 그 부분만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수정을 해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제목 상간 소송으로 영혼까지 탈탈탈렸고 그런데 그 판결문을 저희 남편과 아빠가 받았어요 바로 쫓겨났는데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이대로 죽는 건가요 원제 판결문을 저희 남편과 친정이 받았어요 이번에 상간 판결 3천만원 확정받아서 이게 상간 판결 3천만원이면 진짜 센 겁니다 제일 센 거예요 변호사 비용이랑 이자랑 소송비까지 3,500정도 나왔는데요 제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 어찌어찌 막 대출까지 다 땡겨서 진짜 제 영혼까지 딱 끌어다 받쳐가지고 돈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젠 뭐 끝났겠지 하고 제 나름 조금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입금한 지 일주일 만에 제 남친의 와이프가 미쳤나봐요 그 판결문을 저희 남편이랑 저희 친정에 보내버린 거예요 해당 판결문 보면 5년 동안의 불륜이 정확히 적나라하게 다 나와있고요 참고로 저 두 사람은 저희가 소송하던 중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저희 남친도 사정이 그렇습니다 거의 전 재산을 다 뜯겼고 뜯겨 나갔고 그리고 이혼까지 당한 처지인데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이미 제 번호도 차단을 해놨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한창 뜨거울 때 우리 이러다가 들키면 어쩌지? 라고 물어봤을 때 만에 하나 일이 터지면 내가 다 책임을 질 거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정말로 일이 터지니까 지가 제일 먼저 도망을 갔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결문을 저희 남편과 친정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선 일단 엄마도 엄마지만 특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찢어 죽이겠다고 날리고 그래서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 남편도 그래요 남편대로 저희 아이들한테 이 모든 걸 다 말해버렸고 그래서 자식들로 하여금 저를 그냥 짐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너가 엄마는 짐승이야? 물론 저도 지은 죄가 크게 있으니까 할 말은 없는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들은 어리고 죄가 없잖아요 이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저희 직장에 대낮부터 술 처먹고 쳐들어와가지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직장까지 다 소문이 났습니다 실은 며칠 전부터 계속 쳐들어와요 그래서 소문이 다 퍼졌죠 게다가 이미 아무것도 없이 빛몸으로 쫓겨나서 빛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일주일 가까이 저 혼자 모텔에 처박혀 있거든요 너무 무섭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요 엄마 아빠도 무섭지만 남편이 제일 무서워요 아무리 봐도 저를 그냥 가만히 안 둘 기세예요 아까 낮에 눈빛을 봤는데 진짜로 사람 눈에 살기가 들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남편의 태도 이해는 합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가족들과 즉 자식들 얼굴만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인데 제가 배신을 때렸으니까 그 배신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겠죠 진짜 저도 제 스스로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오죽하겠냐고요 여하튼 지금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또 저희 시댁 식구들도 그래요 막 시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면서 전화로 막 온갖 악담을 다 퍼붓고 정말 하루하루 너무 고통입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아무리 제 주변을 둘러봐도 세상 그 누구한테도 의지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도 다 손절해버리고 정말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모텔에 온 거예요 뭐 말로는 그래 어쩌겠냐 왜 그랬냐 이렇게 위로 같은 말을 하긴 하지만 야 우리 좀 만나자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텔에 있겠죠 그래서 저요 지금 너무 외롭고 확 죽어버리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참고로 이 댓글들은 똑같은 불륜너들입니다 아우 그 상대방 와이프는 판결문으로 일석이조 후려치고 있네요 쓴이 남편에게도 상간남 소송 증거 다 넘겨 전 남편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게 확 짓밟아버리고 일단 다른 건 둘째치고 쓴이 아이들이 받을 상처 이거 어쩌면 좋아요 와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너무 최악의 상황이라서 저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내세요 2번 그래서 지금 뭐 친정도 그렇고 집에도 아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지치셨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 두 번째 전장터가 남아있네요 그러니 부디 힘내시고 뭐 솔직한 말로 남편한테 싹싹 빌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 빌어보세요 그래도 자기 아내고 애들 엄마인데 설마 죽이게 하겠냐고요 네 됐으니 아니요 정말로 죽일 기세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예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듣기로 그 여자가 저희 남편에게 물어볼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연락처도 줬다고 하는데 그 소장에 보면요 제가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또 제 남편한테 어서 이혼해 뭐하는가 이렇게 졸랐던 통화 녹음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지금 완전 빼박이라서 감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빠져나갈 핑계도 구멍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갇혔어요 죽음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돈까지 다 털리고 이혼까지 당한 제 남친은 지금 회사도 그만두고 아마 쫓겨난 거겠죠 잠수를 타버린 상태인데 하이씨 그때 그 남자가 그만하자고 할 때 그만둘걸 너무 후회가 돼요 아무튼 지금 아이들도 정말 걱정되고 이대로 확 혀 깨물고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대댓 2번 아우 독한년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혼당하는 거지 지금 이걸 누굴 욕하는 거냐면 이 쓴이가 아니고 피해자 와이프를 그 여자 상간남 마누라 그 사람한테 독한년이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3번 이혼당한 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본문에 전자산 다 뜯기고 이혼당했다고 나오잖아요 난도 계세요 글 좀 똑바로 읽어요 아래는 이걸 본 다른 커뮤니티의 반응입니다 댓글 1번 아 아 0 0 기역기역 이거 다 뭐냐 아니 우리말로 정리 좀 해줄 분 없어요 내 댓글 초성풀이를 해주게 했어요 대략 지가 소송에 걸려서 먼지처럼 다 털렸고 결국 빚을 내가지고 그 불륜남 와이프한테 돈을 다 줬어 그런데 불륜남 와이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종 판결문을 이 쓴이 친정과 남편한테 보내버린 거죠 즉 다 터뜨린 거야 그렇게 이후 불륜남은 재산 다 뱉고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잠수 그래가지고 이 쓴이는 지금 모텔에 갇혀있다 이거인 것 같아요 2번 아 그거구나 소송 야 난 또 그 와중에 또 쓰쓰 중인 줄 알았지 끌 끌 끌 2번 야 참기름보다 훨씬 더 고소한 냄새가 난다 한 가정을 완전히 다 망쳐놓고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올 뒷건당은 아예 생각도 안 해본 건가 뇌가 없는 거야 뭔 의지할 곳이 없대 그 의지할 곳을 본인이 본인 손으로 다 박살내놓고 뭐가 없어 어휴 그지 같아 3번 아이들 상처가 걱정되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불륜땀은 하지 말았어야죠 터지고 나서 걱정하는데 그게 걱정이겠냐고 4번 맨 밑에 댓글 뭐야 똑같은 불륜인 건가 불륜남녀의 감정도 모자라 난독증까지 있네 감정이입도 모자라 아무튼 아이고 고소해라 얼른 뒤져버려 히이 저기가 불륜카페에요 그래서 댓글 쓴 사람들도 똑같은 불륜이 맞을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아이고 그지같은 쓰레기 냄새 아무리 팔은 안으로만 굽는다지만 더럽게 시리 저런 것까지 안으로 굽고 있네 어이구 그지같네 5번 토항항항 개꽃이다 이년 깔깔깔깔깔깔깔 6번 그러게 바람을 피워도 아주 살짝 적당히 피워야지 저렇게 막 가정을 버리니 마니 이런 개소리까지 시작하면 눈에 베는 게 없어져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이런 꼬라지가 나는 겁니다 어이구 5번 진짜 뿌린 그대로 아주 그냥 제대로 박살이 나는구나 어이구 꽃이다 7번 네 아줌마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댓글 보고 진짜 쓰러질 뻔했네 불륜하는 것들 대가리가 멍청하다고 들었는데 명굴 허전이야 어이구 야 아니 그게 그렇게 좋을까요 뭐 이런 말 하면 저를 비난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뭐 자식이 없다면 뭐 부부밖에 없고 뭐 사이가 되게 안 좋아 그래가지고 뭐 잠깐 헷가닥 돌아가지고 뭐 딴 짓을 할 수 있다고 뭐 이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근데 내 새끼들이 있잖아 내 새끼가 그 순간 자식 얼굴 안 떠오를까요 어 죄를 지을 수 있나 자식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그 남자는 뭐 바람을 피워도 뭐 나중에 언젠가는 가정으로 돌아오지만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자기를 잡고 있는 자식 저고리를 자르고 나간다 뭐 그런 말을 옛날에 들어본 것 같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미쳐버리는 건지 자식도 눈이 안 보이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저는 이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무튼 천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